제일 기억에 남는 팀이 어디예요? 베베가 그냥 딱 이상했던 그대로 보여져서 맞아요? 저 베베 우리 같은 말이 쎄 거? 혹시 쎄요? 그거는 조금... 정말 죄송해요, 저희가 근데 저희 카메라랑 얘기하는 거 저희밖에 없는 거 아시죠? 일단 내 생각은 차라리 훈기 뭔가 제대로 뭘 보여주지 않았나 싶긴 하거든 왜 이래? 제 머리 왜 이래? 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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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저기 팀 레알 했다는 거 같아서 너무 웃겨요 머리 피옹 끼고 아이키마스터님 일단 정말 죄송하고요 사랑합니다 일단 정말 죄송하고요 제가 방송을 안 해 지금 대기실까지만 해도 저희가 1등 할 줄 알고 다음 1차 미션 때는 무조건 저희가 이를 갈아서 잠 1분도 안 자고 잠을 많이 잤나 보다 야, 붙잤냐? 붙잤어? 몸 더 컸나 보지? 몸 더 컸나 보지? 누가 1등 할 거 같은 팀? 오, 1등 할 거 같은 팀? 저는 베베? 저는 원 밀리언 원 밀리언 베베 둘이 뭔가 되게 클린했던 거 같아 그래도 아무래도 실수가 있었으니까 뭔가 좀 베베 쪽으로 더 많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 저도 근데 베베 애들이 뒤에 살짝 틀린 거 봤거든요 그거는 티가 안 나, 근데 여기서는 너무 사소해 뭔가 평가 자체를 할 수 없을 만큼 틀렸으니까 이거 진짜 일로 망했어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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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